다이어트, 혈관, 장 건강까지 건강해지고 싶다면 굶주린 이것을 먹여살려야 합니다 미생물 먹여살리는 장살림 프로젝트 굶주린 장내 미생물의 먹이 이것을 먹으면 되는데요 너무 예쁘고 맛있겠네 쟤랑만 같이 먹으면 다 된다 3주간의 장살림 프로젝트 체험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어요 장 트러블이 좀 심해가지고 딱 1kg만 빠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체험 전과 후 그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완전 달라요, 완전 달라요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요? 완전 만족해요